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11월 8일날 윤석열 후보는 조선일보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100일 동안에 50조 원을 투입해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 50조입니다. 이에 11월 29일날 이재명 후보 또한 윤 후보가 말한 50조 원 지원 약속을 저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인 12월 9일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 안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아주 파격적인 지원책을 밝힙니다. 그 인터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피해 보상에 50조 원을 내놓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 등 일부 업자들은 경제적으로 현재 거의 코마 상태 그냥 숨은 쉬고 있지만 숨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 상태에 있습니다. 50조 원으로도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 예산을 최소 5%에서 10%씩 구조조정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 정도 마련해서 피해 보상에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조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 자영업 지원 공시에 다소 논란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즉각 화답하고 나섰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주장입니다. 100조 원 손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해서 자신과 김종인 총괄위원장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 플러스 2 해동을 제안합니다.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선거용 그런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책임있게 한 말씀이라면 사자 해동을 해서 그 취지를 구체하는 방안을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손실보상 100조 원 주장에 대해서 진심이라면 환영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를 선택한 국가들의 경험을 미뤄보면 일단 포퓰리즘의 경로의 한 국가가 일단 올라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당과 야당 구분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경매장에서 볼 수 있는 강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A당에서 50원 지원책을 내걸면 다른 당에서는 100원의 그런 정책을 내걸고 또 A당에서 150원을 내게 되면 또 다른 B당에서는 250원을 내는 그런 경매장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대국민 지원책이 늘어나는 그런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같은 포퓰리즘의 경매가 끝장이 나는 것은 대개 파국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재정위기와 경제위기가 발생해서 외부의 채권단으로부터 지출구조조정을 강조당할 때까지 그처럼 그런 더 많은 지원책을 내기 위한 정당 간의 경쟁은 계속되게 됩니다. 지금으로 10여 년 전인 2011년 8월 9일 날 그리스의 아데네 대학의 부교수로 있었던 아리스테이 데스 하치스 교수가 한국을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방문길에 그리스가 경험한 포퓰리즘 경쟁을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강연의 제목은 그리스의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이란 제목으로 행해졌습니다. 하치스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여 년간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고 평균 경제성장률은 일본의 4.9%보다도 높은 5.2%를 기록할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5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4.9%가 아니고 5.2%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를 두고 그리스의 기적이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1981년도에 좌파 성향의 사회주의자였던 안드레아 파판드레오 전 총리가 이끈 사회당인 파속당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거대하고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을 난발하고 과도한 규제정책을 펼치면서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집권 여당인 파속당은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으나 보수당인 뉴데모클레시마저도 파속당을 따라하는 파속당을 모방하는 그런 아류당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모두 1981년부터 2009년 사이에 복지포퓰리즘, 연고주의, 보호주의, 온정주의 등으로 나라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가 지금과 같이 재정위기가 난 것은, 부도가 나게 된 것은 복지포퓰리즘과 과도한 규제를 두고 두 개의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우파정당과 좌파정당이 경쟁했기 때문입니다. 공상당과 극자당 또한 파속당과 뉴데모클레시를 비난하면서도 더욱더 극단적인 포퓰리즘을 표방하는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마치 경매장처럼 정당 간에 더 많이 퍼주기가 1981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된 겁니다. 나라는 완전히 작살나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포퓰리즘이 일단 시작되고 나면 끝장을 볼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정부 지출에 익숙해진 사회는 이것을 벗어나는 일이 여간 어려움이 아닙니다.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압력을 수용해서 국가의 재정지출을 줄여야 되는 그런 순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와 비슷한 사례를 겪었던 베네수엘라의 최근 상황을 한 언론이 이렇게 전합니다. 대학교수의 월급이 11달러에 불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7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5인 가구의 식품구입비는 월 343달러에 달합니다.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검이나 다른 화폐가 교환순으로 사용됩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죠. 정책의 실패는 뇌물로 인한 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범위가 강범위하고 파괴적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직접 겪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제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의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 깊게 성찰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당신들 이것을 직접 깊게 좀 성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포퓰리즘 열차는 정말 외부의 그런 채권단에 의해 가지고 스탑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거의 막 갈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게 참 많은 그런 깨어있는 시민들을 걱정케 하는 부분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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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